케이... 누군지 몰라? 기억 안 나? 나 졸린데... 야, 선배. 한 숟갈만 먹자. 응? 졸려도 한 숟갈만 먹고 그러고 자자. 어? 네, 어머니. 저예요, 이겸이. 네, 지금 선배 만나고 나오는 길인데 싸주신 도시락 잘 먹었어요. 맛있었나 봐요. 잘 먹던데요. 아, 얼굴 더 좋아졌어요. 네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으 4 5 슈퍼링 끝냐나? 이제 나가자 나가서 신주혁 그 새끼 끝내버리자 이제 나가자